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양식 어패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15일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지금까지 800여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는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으며 7억 원의 예산으로 산소 발생기와 차광막, 면역 증강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온이 28도에 도달하면 고수온주의보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고수온경보가 발령되는데 도내에는 아직 경보는 없었습니다.